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실록의 계절인 5월도 다 갔고요 이제 6월이 다가왔네요 다들 행복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공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의 두 번째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부제는 영화 속 와인 안내서이고요 저희 부부가 고른 100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영화 연출이었다 보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와인이야 뭐 또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책을 엮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를 제안해 주신 건 출판사인 보틀프레스의 편집장님이셨고요 기획 의도 자체가 되게 흥미롭잖아요 지난 겨울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렇게 눈을 지겹게 해주는 일러스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만 있으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그림 덕분에 책의 가치가 더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책을 엮어 주신 주소원 편집장님과 이렇게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박이수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책이 지금 현재 절찬리 판매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뭔가요?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한 와인이 언제까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픈한 와인을 더 이상 마시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남은 와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야 와인 한 병을 오픈하면 그 절에서 한 병을 다 마시는 편이지만 주량이 약하신 분들은 한 병을 가지고도 여러 번에 결쳐서 마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도대체 오픈한 이 와인을 언제까지 향과 맛을 유지하며 마실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선 씨는 오픈된 와인이 언제까지 향과 맛을 오픈 초기와 같은 형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결론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인마다 다르다 입니다 사실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 무방해요 와인은 종류와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오픈된 와인이 언제까지 마셔야 해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권장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개봉한 와인을 보관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와인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첫째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둘째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하세요 셋째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세요 사실 오픈하지 않은 와인의 보관법과 다를 바 없죠 네 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지와 왜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번째 공기 중의 산소는 와인과 반응해서 와인을 빠르게 산화를 시키니까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참고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개봉한 와인을 보관할 때 눕히게 되면 네 병 내부에 공기와 접촉하는 와인의 표면적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세워두는 게 좋죠 네 저희도 먹다 남은 와인을 그냥 코르크나 스토퍼로 다시 밀보관 다음에 냉장고에 세워서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은 와인을 보관할 때 저희 부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남은 와인을 작은 병에 가득 옮겨 담으는 것도 괜찮아요? 저희도 그런 적 있죠 네 남은 와인의 양에 따라서 용기의 사이즈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추천하는 용기는 물을 담았던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페레의 병을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페레의 병에 와인을 담기 시작했던 거는 영화가에서 몰래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담아가지고 갔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오픈한 와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구들도 많아요 네 이런 도구들의 기능은 다 같습니다 병 내부의 산소를 최대한 없애는 것 네 우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진공 펌프죠 네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나눠있는 와인 병에 네 일부를 꽂고 그렇죠 스토퍼 네 그리고 진공 펌프에 공기로 빼서 계속 빼죠 네 계속 뺍니다 이게 뻑뻑해서 안 올라올 때까지 계속 계속 뺍니다 뻑뻑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됐다 이 공간이 작으면은 몇 번 한 서너 번 하면 가서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빈병이라서 네 그리고 요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프라이빗 프레저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살충제 쓰듯이 이렇게 그 스트롱가 있는데 네 엄청 얇아요 네 살충제 같죠 네 병 안에다가 마개를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병 안에다가 마개를 정말 가까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칩 뿌리고 바로 프라이빗 프레저브라는 와인에 질소 가스가 있거든요 질소 가스를 쏴주면 산소보다 무거운 질소가 와인의 표면에 깔리게 되어서 산화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네 질소 충전된 쓰맹류의 과자들을 먹어보면 딱 봉지 뜯었을 때 바삭거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질소가 충전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뭐 씨겨자 같은 거 를 먹을 때 좀 오래됐는데 한 번씩 뿌려주고 닦고 바질페스토 올리브유 음식 소스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병에 보관을 굳이 와인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죠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와인 스토퍼들이 많아요 뭐 개중에는 산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그냥 좀 스토퍼가 네 아주 간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고 계속 펌핑으로 네 그것도 힘들어지나요 네 힘들어져요 좀 간편하네요 네 펌핑이 돼서 거의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간편하네요 네 요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애초에 코르크를 빼지 않고 와인을 뽑아낼 수 있는 코라뱅이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저는 좀 보기 드물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네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나중에 돈 많이 얼마 하나 사죠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와인의 스타일마다 개봉 후 최적의 향과 맛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와인 전문 사이트인 와인폴리에서 이어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그라픽을 바탕으로 저희 부부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밝히지만요 와인의 생명력에 대한 저희 부부의 견해는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우선 스파클링 와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그럼 우선 스파클링 와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와인폴리에서는 1에서 3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네 스파클링 와인 전용 스토퍼로 밀봉을 한 뒤에 냉장고에 보관을 했을 경우라고요 네네 스파클링 와인 전용 스토퍼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네 스파클링 와인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에 방문할 때도 있어요 네 그것도 물론 방문자들을 위한 시음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그럴 때 이 스토퍼를 많이 활용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스파클링 와인에 끼우고 이렇게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요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 그런 기포가 전혀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겠죠 음 스파클링 와인이 사실 입구가 다른 일반적인 병이랑 다르잖아요 거기에 최적화 시켜서 네 이렇게 보면 지금 고무로 되어 있어요 안에가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밀봉이 되고 쭉 내려간 느낌이고 쭉 내려가고 잡아주고 네 밑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이 걸리는 거름새라고 해야 하나요 거름새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걸리죠 스파클 스파클링 와인이 기포가 조금 더 오래가는 편이구요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이탈리아의 모스카스타스티처럼 2차 병발료 없이 그냥 탱크에서 대량 생산된 것들은 기포가 좀 약간 편이죠 그래서 오픈한 뒤에는 보다 더 쉽게 기포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와인들은 땄다면 웬만하면 다 드시는 게 좋죠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스파클링 와인은 따면 웬만하면 다 마시자 결론입니다 혼자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지인을 불러서 함께 마시면 좋겠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건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이네요 가벼운 스타일의 화이트라는 건 품종 고유의 과실량이 풍부하고 대부분 오크에서 숙성시키지 않은 화이트 와인을 이야기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신선한 화이트 와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포그라피를 보니까 이런 와인들의 경우 코르크로 막은 뒤에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5에서 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딱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물론 와인이야 오픈하면 그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 맛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냉장고에 넣어둔다면 저도 일주일 정도는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주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1주일 정도라면 정말 깐깐하게 막 비교를 할 게 아니고서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오픈한 와인을 실온에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와인은 서서히 식초화가 진행이 되죠 와 그건 정말 끔찍한데요 네 이 와인 내부에 뭐 타액이라든지 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한 와인은 알코올 음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와인을 솜씨 좋게 산화시켜서 와인 식초를 만들고 있죠 네 물론 와인을 그냥 둔다고 좋은 식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이에요 와인 폴렛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코르크로 막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3에서 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짧네요 근데 라이트한 바디 화이트 와인이 일주일 정도라고 했는데 음 어떻게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 생명력이 더 적을까요? 이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이 라이트한 화이트 와인보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죠? 우선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크에서 숙성을 시키는 와인이 연상이 되죠 네 오크 숙성한 샤르도네 와인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생명력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네 와인 폴렛 설명에 따르면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숙성 과정 중에 산소와의 접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오픈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빠르게 힘을 잃어간다 라고 하네요 오 이런 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히려 오크 숙성을 통한 타닌이 좀 멎어져서 네 오픈한 뒤에 좀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네 캐릭터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음 원래 가벼웠던 와인은 이제 오픈하고 네 밀버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 마셔도 처음 느낌과 그렇게 많은 차이를 안 주거든요 음 근데 묵직했고 오크 터치가 있었던 와인은 네 처음 느낌과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이건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분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라이트한 화이트 와인과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을 오픈해서 마신 다음에 같은 양을 남겨가지고 보관을 하고 맛 평가를 해본 일은 아직 없거든요 아니 와인을 남겨본 일도 별로 없잖아요 하하하 여하튼 뭐 와인 폴리에 따른다면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을 오픈한 뒤에 조금 더 빨리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이죠 그러면 좋겠다 네 다음은 레드 와인입니다 이건 뭐 라이트나 헤비나 아주 퉁쳐가지고 그냥 코르크를 막아서 냉장고에 3에서 5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풀바디한 화이트 와인과 같죠 지금 오 그래요 네 이 인포그라피에서도 타닌과 산도가 풍부한 와인들은 그렇지 않은 와인보다 긴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죠 네 화이트 와인과 달리 레드 와인에는 적호도의 껍질에서 비롯된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산화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타닌과 산도가 풍부한지 외관만 보고 어떻게 아냐면은 뭐 와인의 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피노노아나 뭐 가메처럼 색이 밝은 레드 와인은 오픈한 뒤에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편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슈라아즈 왈백처럼 좀 색이 진한 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한 뒤에도 생명력이 좀 긴 편이죠 그리고 어떤 와인들은 오히려 오픈한 뒤에 더 좋은 향과 맛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건 좀 드문 케이스죠 네 결론은 3에서 5일이라는 숫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네 레드 와인만큼 변수가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딱 단정짓기 매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병원에서 10년 이상 저장된 늙은 와인들은 공기와의 접촉을 더욱 더 조심해야 하죠 그렇죠 이미 병원에서 이 화학작용이 진행이 될 대로 된 것들이라서 오픈하면 빠르게 힘을 잃어갑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은 포티파이드 와인입니다 이 포티파이드 와인이 뭔지는 저희 부부가 무려 3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포티파이드 와인은 냉장고에 두면 무려 28일을 품질에 큰 변화 없이 즐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포티파이드 와인은 도수가 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와인 스타일보다 장기간 향과 맛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포티파이드 와인들은 막에도 마치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떼고 맞기 쉽게 T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보건하기가 더욱 간편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 살펴봤네요 네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픈한 와인의 생명력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당정짓기 어렵다는 거에요 네 그러니 저희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마시다 남은 와인을 활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전원씨는 남은 와인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으실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리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네 와인을 이용한 소스를 만들어도 되고 네 고기를 재워도 되고 뭐 생선이라면 화이트 와인을 활용해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와인을 넣은 요리도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베프 부르기뇨 그 다음에 해산물 파스타에도 화이트 와인이 들어갔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꼬꼬뱅 꼬꼬뱅전도 와인 들어갔고 그래서 와인이 필수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 남은 와인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뱅쇼나 상그리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아 저희 부부가 영상으로 다른 적이 있었고 네 또 상그리아는 다른 적은 없지만 만들기 간단해요 네 사과나 오렌지 레몬 등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썰어서 통에 넣고 네 거기에 와인을 부어주면 끝 네 좀 단맛을 원하시면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되고요 그렇죠 보통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 저는 그냥 뭐 만들자마자 뭐 사이다나 탄산수 같은 거 섞어가지고 얼음 띄워서 그냥 요즘같이 더운 날에 마시면 정말 아주 훌륭한 와인 칵테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양파와인을 만들어도 돼요 음 그냥 양파를 썰어서 남은 와인에 재워두고 한 잔씩 마시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약간 고난이도 버전이긴 한데 남는 와인으로 홈메이드 와인 식초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와인 한 병 분량이 750ml 잖아요 여기에 이제 천연 식초 발효식초를 10분의 1 그러니까 75ml 정도 넣은 다음에 2,3주 정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은 와인 식초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다채로운 활용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구독자 분들의 의견도 주시면 듣고 싶어요 네 댓글로 도와주시면 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풍요일화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모두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무더위가 오고 있죠 장마도 일찍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덥고 비올 때는 집에서 영화 보면서 와인 한 잔 하는 게 정말 너무 좋겠죠 네 저희 부부의 책을 참고하신다면 더욱 좋겠고요 네 네 자 저희 부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와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